왜 맨날 자연스럽게 하자고 하다가 오늘은 말이 뒤집어졌어? 부침개야 뭐야? 왜 실리프팅은 반대인지 말씀드릴게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 실리프팅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나는 수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실리프팅을 해왔다 6개월에 한 번씩? 할 때마다 한쪽 얼굴에 두 줄씩 또는 세 줄씩 넣어서 시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힘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실이라도 좀 튼튼한 것인지 안 녹는 것인지 옛날에는 안 녹는 실을 좀 많이 썼거든요 또 오래간다는 실인지 이런 걸 한 번 여쭤봤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 실 넣는 방법이라도 좀 복잡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헤어라인 속에서부터 멀리서부터 땡겨줬는지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어떠셨냐고 여쭤봤는데 효과는 좀 밖에 없으셨대요 그래서 금방 처지고 자꾸 처지니까 6개월마다 계속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양쪽 합쳐서 16줄 정도 사용해서 얼굴을 많이 올려드렸고 만족하셨고 집으로 가셨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실리프팅을 하면 다음번에 얼굴을 올릴 때 방해가 돼요 왜냐면 처음에 넣은 실이 얼굴을 올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다음번에 의사가 얼굴을 올리고 싶어도 잘 안 따라 올라옵니다 실리프팅이라는 게 처음에는 가시가 달린 실들이 얼굴을 이렇게 붙잡고 있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실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이 얼굴에 유지되는 6개월 동안 만들어지는 이 콜라겐이 이후에는 얼굴을 붙잡고 있게 됩니다 이 콜라겐이 소위 말하는 유착이죠 제대로 얼굴이 올라간 상태에서 유착이 생긴다면 그건 착한 유착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착해 그런데 처진 얼굴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유착만 만들었다면 그거는 나쁜 유착이에요 에이 나빠 콩 그 유착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올리고 싶어도 방해를 받거든요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실리프팅 안 하는 게 다음번 의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언제나 자연스러운 게 예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수술이나 시술할 때 오우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그런 욕심으로 실수를 했고 제 어떤 신미함과 기술을 과시하는 식으로 시술을 했어요 오우 음 와우 내가 했지만 정말 잘했어 와우 하지만 요즘은 아무리 예쁜 것도 당시에만 2010년도면 2010년도 그 당시에 우리들이 봤을 때 예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술을 하고 지금은 약간 좀 부족한 듯하게 시술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넣어보고 부족하면 좀 더 넣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얼굴은 도망가지 않아요 부족하게 넣어보고 어색함이 크게 없으면 또 해봐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리프팅은 좀 다릅니다 제 모토 중에 지금 내가 하는 시술이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또는 반복 시술할 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있는데요 어설프게 실을 넣는 거는 이거에 어긋나요 자 실을 적게 놓고 얼굴을 많이 올리면은 실 하나당 걸리는 힘의 크기가 세져서 실에 달린 가시가 뜯어질 수도 있고 가시가 뜯어지지 않아도 얼굴의 조직이 뜯어져 가지고 실이 이동할 수도 있어요 울퉁불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의 개수가 적으면 많이 올릴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당에는 실은 많이 넣어놨는데 실만 많이 넣어놓고 얼굴이 많이 안 올라갔다 그럼 그건 정말 최악으로 안 좋겠죠 왜냐면 많은 실 때문에 생긴 많은 유착이 얼굴에 있다면 나중에 정말 얼굴을 올리고 싶을 때 방해를 많이 할 테니까요 물론 리프팅이라는 건 항상 환자분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리프팅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얼굴 엄청 올리고 싶은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돈 들고 힘들고 아파가면서 하는 거 내가 10대 때 얼굴보다도 더 많이 올려서 내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얼굴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얼굴형을 바꿔버리고 싶으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속마음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고 나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라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더라도 결과는 이래요 수술 리프팅이 결과가 제일 좋죠 그래도 그 기대치가 이만큼이라면 결과가 이렇고 실리프팅이 기대치가 이만큼이라면 결과가 이렇죠 그리고 올세라 슈링크 윗모드 써마즈 이런 장비 리프팅들은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리프팅 시술이라는 거는 항상 내가 기대한 기대치보다는 못해요 제대로 리프팅을 해도 결과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실리프팅을 할 때 어설프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다음번에 의사가 최대한 많이 올리고 싶어도 방해가 돼서 어렵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어설픈 반복 시술을 계속하게 되면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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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안 좋아지죠 조화는 구독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우와 또 실리프팅으로 달려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리프팅 하면 내 얼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상담란에 리프팅이라고 적어주신 분들은 다들 속셈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리프팅에서 팔자가 좋아지고 싶다 리프팅에서 마르린네트라인이 좋아지고 싶다 리프팅에서 앞광대가 통통해지고 싶다 리프팅에서 볼살이 채워지고 싶다 어떤 자신의 모든 이상형을 리프팅 시술이라는 거에 투영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마음을 병원에서는 직접 얘기하지 않죠 그냥 원래 리프팅 하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단점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건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단점이 왜 없겠어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얼굴마다 다르고 또 얼굴이 비슷한데도 또 컴플렉스마다 단점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본인의 얼굴이 말랐다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나이 먹어서 얼굴이 내려와서 볼살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리프팅을 해가지고 하관이 날씬해진다 이런 말을 듣고서는 나는 여기 날씬해지는 게 싫은데 라고 해서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제일 상담이 어려운 게 사실상 페이스리프팅입니다 그래서 실리프팅의 장단점 또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이런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것까지 다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탁 실리프팅 어설프게 해놓으면 진짜 얼굴 올리려고 할 때 방해된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답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고민을 얘기해 주세요 안녕